안녕하세요 주간아이돌 MC 강우입니다. 주간아이돌 MC 은혁입니다. 은혁이 형 우리 주간아이돌에 출연하는 아이돌들이 퍼포먼스는 물론 완벽하고요. 기본적으로 이것꾼이라고 하죠. 이것꾼? 이때 이것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갑자기 퀴즈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퀴즈예요. 잠시만요 이것꾼? 팬들 마음을 약간 사냥하는 사냥꾼? 사실 그것도 말이 되는데 하지만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퍼포먼스와 함께 기본인 이것! 바로 소리꾼입니다. 소리꾼! 이번 주 최고의 소리꾼들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스프리킹! 뭐야 우리 소리꾼들! 고렴겠네요. 50% 기타예요. 부처 기타예요. 이제 어디서 공연하겠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스키 키즈가 또 이렇게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 얘기해 봐요. 우리 스키즈와 함께 주간 아이돌 100회, 1000회, 100회 임신같지? 만회까지 쭉쭉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스키즈가 항상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고 승진창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촛불 끄세요. 하나 둘 셋. 얘들아 고마워.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우리 또 소리꾼도 소리꾼이지만 축하꾼이에요. 축하꾼들로 함께해 주셨어요. 항상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많이 갖고 와주는 친구들인데 오랜만에 왔어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셋.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스트레이키즈는 정말 볼 때마다 에너지 넘치고 활기차고 참 좋아요. 맞습니다. 오랜만이라 더욱더 반가운데요. 우리 K-POP 최고의 춤꾼이자 소리꾼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요. 얼굴만큼 성격도 잘생긴 창빈씨. 네. 본인 장점이라고 셀프로 띠래. 근데 이 창빈씨가 승민씨. 승민씨가 닭가슴살 쉐이크를 좀 먹고 싶다고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했대요. 그래서 결국 승민씨가 스스로 이 주문을 사 먹었다고. 그걸 조금 안 주고. 잘생긴 창빈씨가 왜 갑자기. 저는 닭가슴살이라는 거는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혜택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sustainingиной 운동을 해야지만? 네. 운동을 해야지. 그런데 운동을 하지 않은 내가 비싼 닭가슴살이크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간식으로 먹는gment shoulders& extrêmement 할aşись 사실 그 정도는 좀 나눠줄 수 있죠? 잘생겼는데? 그거 얼마나 한다고? 승민씨 얘기를 좀 들어봐요. 승민 씨 그래서 좀 섭섭했을 수도 있겠어. 아 그때 이제 그냥 먹으려고 했어요. 처음에 근데 아 근데 형 거니까 메시지를 남겼는데 그걸 30분 뒤에 읽었더라고요. 기다린 거야? 30분 동안 왜 그만 이래? 먹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허락은 받아야 되니까 기다렸는데 결국에는 안 된다. 어머나 안 된다 뭐라고 그랬어? 뭐 문자로 한 거야? 직접 사먹어라. 그냥 너무했대요. 근데 이런 질문 진짜 너무 하긴 한데 자 앞으로는 좀 이렇게 사이좋게 나눠 먹기를 바라면서 이것 말고도 사실 우리 창빈 씨가 멤버들에게 여러모로 좀 많이 언급이 됐더라고요. 인기쟁이야 인기쟁이야. 한 씨가 창빈이 형의 빨리 말하기를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컴백 전부터 이렇게 기대를 한껏 모은 정규 2집 앨범 요거에 대한 그 소개를 좀 정확하고 길게 빨리 말하기로 해보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됐어요? 허허허! 감사합니다. 창빈 렛츠고. 레디! 액션! 스트레이 키즈가 정규 2집 앨범 노이즈로 거의 1년 만에 돌아왔는데요. 정규 앨범 연예곡이나 들어있고 이번에도 역시 3라차 그리고 유닛곡은 멤버들 다 같이 전곡 작사 작곡 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차이트 툴곡 소리곡은 듣자마자 우르르르르르 래코왕 쾅 쾅 쾅 쾅 쾅 쾅 천둥 고개의 맞은 것처럼 찌릿찌릿한 전율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줄 때있게 직접 시켜줘 딱을 맛보고 즐기고 판단을 보시기죠! 뿌워! 역시 장비 그렇지. 역시 레전드 역시 명불 허전이에요. 진짜 이렇게 자 이렇게 발음하기 쉽지 않을 수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하니가 레디 액션! 스트레이키즈가 정규 2즐 앨범 노이즈로 거의 1년 만에 돌아왔는데요. 정규인 만큼 14곡이나 들어있고 이번에도 역시 스리라차 그리고 유닛곡은 멤버들이 다 같이 정보 착상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해서 타이틀곡 소리꾼을 듣자마자 룩깡이 천둥 번개 맞은 것처럼 찌릿찌릿한 전율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때 이게 쥬총 뜯고 쥬총 뜯고 맛보고 쥬총 판드리고 있어! 자! 막판에 덜컬덜컴 하면서 아 어떡해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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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앞에까지는 조금 더 빠른 느낌이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실패 있어 보였는데 너무 잘하네요 창빈이 형. 방금 한 씨가 이거 소개를 할 때 제일 응원했던 사람 예? 승민 씨. 자! 지니까 너무 아쉬웠나 봐. 상빈 씨가 이기게 해가지고 승민 씨 어떻게 도전 한 번 해볼래요? 오! 승민 씨! 승민 씨가 상빈이 이기는 거야? 야야야야 자! 승민이 갑시다! 자! 준비! 자! 레디! 액션! 스트레이 퀴즈가 정규 20 앨범 노이즈 로커 1년 만에 돌아왔는데요 액션! 스트레이 퀴즈가 정규 20 앨범 노이즈 로커 1년 만에 돌아왔는데요 정규의 만큼 8곡이 다 들어있고 이번에 역시 시리아차 그리고 유닛곡 멤버들 다같이 전곡 작사 작곡 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여서 타이틀곡 소리꾼 듣자마자 오로콩콩콩콩콩 장소목에 맞은 것처럼 찌릿찌릿한 저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둘 때 있게 직접 시컷 듣고 맛보고 즐거운 판단을 보십시오 와! 와! 끝이야! 야! 나! 끝이야! 진짜로? 나 이거 인정해 야! 창빈! 인정해! 지금 창빈이 갑니다 야! 야! 지금 스트레이 퀴즈 예! 단연 1위는 승림! 와! 대박이야 승림 승림 하니도 놀랐어 아 맞네 하니가 사실 이걸 제안을 한 건데 하니도 놀라고 야 창빈이도 지금 놀라고 멤버들도 다 놀랐어 자 그럼 스트레이 퀴즈 소리꾼의 귀와 눈을 집중해 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렛츠고! 예! 렛츠고! 상자! 오오오오! 소리를 찌르는 내가 오우 창빈이는 더 이 자리는 내가 처음 더 태도는 복부하게 되기를 폭주하는 기관처 모라치는 허리케인에 디젤뻐진 우산 잔소리꾼의 최호 불이좋구나 나무꾼은 어서 돌아가시오 여긴 남을 할 데가 없네 납작해질리 없는 콧대본 비대와 함께 세운 집대 훨씬 더 웅장하게 내는 경적 소리 You then come 아딴 우리의 뜨거운 피가 돌아온 몸에 번져 소문날 분들의 모임에 쏟아지는 눈빛이 Freezing cold but I know you love forever 햇보란 채도 난 여전히 하나로 내 뱉지 퇴퇴퇴 소리 뿜 소리 뿜 퇴퇴퇴 소리 And I'm not sorry Daddy 꿈들이 왔어요 꿈들이 왔어요 날이 맨날 맞아 오늘 날이 아닌 오늘 소리꾼들이 왔어요 원래 삐딱해 소리는 일단 백 맘에 안 들면 들 때까지 말 대답해 Final warning 당장 백업 백업 세척 백업 하암아라 내 뱉지 퇴퇴퇴 소리 뿜 소리 뿜 소리 뿜 난 I'm not sorry I'm dirty 팍팍팍팍팍팍팍 바라바바밤 타코수 뿜 바라바바밤 깜짝이야 세이제이제 뿜 난 I'm not sorry I'm dirty 키파 더김빈 위더 땐 바라바밤 룰 아 하 아 야 예쁜데요 예쁜데요 그러게요 네 아 제일 기억이 나왔던 건 퇴퇴퇴 이렇게 한다면 빵 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야 이건 뭐야? 아 진짜 퇴퇴퇴퇴 중간에 재밌는 게 많더라고 이런 것도 있고 오 킬 포인트가 하나 기억에 많이 남아 기억에 정말 많이 남아 되게 볼거리가 다양해 맞아 맞아 네 대담했습니다 역시 최고의 춤꾼이자 이 소리꾼들 자 이번엔 쿵원꾼으로 한번 변신해 볼까요? 주간아이돌에 주문하세요 무엇이든 이루어드립니다 주간아 소원수리 스탠터 자 사전에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우리 팬분들이 직접 쓴 소원을 접수를 했는데요 스트레이 키즈 우리 스테이의 소원이니까 이거는 또 다 들어주셔야죠 아 알겠습니다 손 되셨죠? 네 자 그럼 스트레이 키즈의 첫 번째 소원 보여주세요 이제 같은 팬분들끼리 이제 만나 길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시그널 이런 거를 정하는 게 이제 유행이래요 근데 이제 그거를 스트레이 키즈가 한번 정해주면 어떨까? 얼마나 의미 있겠어요 자 한이랑 리노가 자 스테이예요 뭔가 스테이 느낌이다 어? 저 사람 스테이 같은데? 어? 노래가? 어? 키즈 노래? 어? 노래가? 어? 노래가? 어? 노래가? 어? 키즈 노래? 어? 키즈 노래? 어? 키즈 노래? 야 이거 야 이거 길에서 어떻게 하니? 야 스테이가 이거 길에서 어떻게 괜찮은 거야? 너무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어? 뭐 라니스테이 길에서 정해주는 대로 해야지 아 스테이는 다 할 것 같은데? 아 알겠습니다 자 스테이 여러분 잘 보셨죠? 자 길 가다가 어? 스테이다 어? 스테이다 찬이 형 찬이 형 한 세 명만 뽑아보죠 세 명 그리고 또 하니가 또 하니의 노래 음식도 이렇게 써야하기 보관하자 그렇지 근데 제가 얘기 듣기로 아이엔씨가 어? 어떤 먹방에 자신있다고 써줬더라고요 아이엔씨가요? 예 아 우리 막낸데 뭐라고 썼어요 셀퍼로틀에 제가 한입에 형들보다 많이 넣을 수 있다고 아 그래 저장 공간이 크구나. 그러면 아 요거를 그냥 뭐 먹는 거 좀 그렇고 누가 더 먹방에 찐심인지 대결 한번 해보죠. 아 대결이에요? 자 대결 메뉴는 먹방의 대명사. 치킨으로 갑니다. 치킨. 자 근데 또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저희가 상황 설정을 하나 넣을게요. 그럼 먹방에 진심인 스키즈 1등 멤버는 누굴지 이 자리에서 가려보겠습니다. 치킨 나와주세요. 이거 어때? 한 명씩 한 명씩 갈게요. 진짜 멋있겠다. 몰래 먹은 게 제일 맛있어. 본인이 먹고 싶은 치킨을 들어주세요. 아이엔 프라이드 닭다리를 줬습니다. 그럼 보도록 할게요. 멤버들도 표정을 잘 봐주세요. 모용이 먹어야죠. 먼저 아이엔부터 갑니다. 레디! 액션! 방찬 갑니다. 한 조각밖에 없어요. 네. 한 세 종류를 우찬화에 가는데 род edited first 카테 이번에는 한 이 먹고 싶은 면 치킨 들어주세요 하니 평소에 치킨 좋아해요? 어우 저 너무 좋아하는데 어제도 먹고 왔어요 진짜로? 먹방에 진심이 한 오 오케이 진짜 맛있어 이거 방금 소리 냈어요? 아 참 좋았는데 마지막에 얘기하면서 63까지 올라갔어요 아니 너무 맛있어서 표현해버릴 수 밖에 없었대요 일단 실패야 내가 봤을 때 몰래 먹을 수가 없어 하니는 자 그럼 이렇게 부흥이 맛있게 먹기 우승자 누군가요? 자 그럼 우승자는 방찬! 방찬 씨에게 이 모든 치킨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개개인 맞춤형 소원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노와 필릭스에게 공부하대요 5 조 Leon 예 바로 가야죠 его YES 여기 이거 추억이다 바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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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하네. 아, 귀엽다. 에이, 귀엽네. 그렇게. 너무 귀여워. 창빈이. 몰라? 춤 몰라? 잘 출발해. 자, 창빈. 창빈이 드래프, 현지 와봐요. 창빈이 드래프, 현지 와봐요. 오, 렛츠고. 현지, 아, 저요? 자, 갑니다. 음악 주세요. 주세요. 알았다, 알았지, 알았다. 그렇지, 그렇지. 한참이, 귀엽게. 그렇지, 그렇지. 한참이, 한참이. 그렇지, 한참이, 한참이. 이거야. 이게 포인트야, 브래쉬. 이거야, 이거. 창빈이가 알고 있네. 모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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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봤습니다. 둘 다 너무 귀여웠어요. 보너스까지 이렇게 또 직접 스트레이키즈가. 네. 자, 그럼 또 계속해서 개인 궁금증 소원 들어볼게요. 신체 사이즈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신체 사이즈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신체 사이즈? 와, 진짜로? 우와. 자, 방찬 씨부터 그러면. 들어 보세요. 네. 어깨. 형 광배 넓혀요. 광배 넓혀요. 광배 넓혀요. 광배 다 빼요. 광배 다 빼요. 광배 빼야 돼? 완전 직각. 야, 이거 뭐야? 머리가 짱이야. 어깨 진짜 넓지, 이찬희 형. 어깨 모양 자체가 너무 예뻐. 그리고 멋있는 어깨야. 어, 딱 직각으로.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자, 볼게요. 네. 자. 우와. 자, 여기까지. 자. 길이는. 54cm입니다. 우와. 우와. 54cm. 진짜. 54cm. 자, 그리고 창빈이도. 어깨. 어깨. 창빈이 어디? 창빈이 어깨. 사실 승민이한테 닭가슴살을 안 줄 정도로. 네. 운동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운동에 대한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럼요. 우와. 와, 이 벌크업이. 정말 아니네. 창빈이 포징 한번 해 줘. 포징. 포징. 포징 뭐 있잖아. 창빈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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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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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 포징들이 좋아. 이 근육맘들의 포징들. 네. 잘한다. 자, 갑니다. 와, 근육 온골차다. 야, 잠깐만. 야, 가슴을. 가슴이 뭘까해? 야, 온골차다. 아니, 가슴이 나올 수 밖에 없네. 너무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광배만, 광배만 끌일게요, 형님. 야, 진짜 운동 봤어. 맨제네스에서 보겠다, 야. 귀여워. 근데 창빈이도 어깨가. 암기. 오? 왜? 야, 이거. 54. 오? 가슴 쨍이 그런가 보다. 아니야, 어깨 맞아요, 뒤. 아니, 가슴이 좀, 이거 해가지고. 제가, 제가. 아니, 방찬이랑 같은 기록이에요, 지금. 아니, 가슴 쨍이 그런 것 같은데. 아, 섹시하네, 섹시하네. 자, 그리고 이번엔. 현진 씨. 얼굴이 진짜 조그마한데 여기에 정말 오밀조밀하게 눈꺼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입술이 진짜 매력 포인트긴 하더라고. 자 갑니다. 2.3. 2.3 정도. 촉촉하니 예쁘네. 자 마지막 소원이죠. 자 주가나에서 최초 공개합니다. 음악 주세요. 와우. 요호우. 요호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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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역시 방창현진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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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맞죠. 와우. 와우. 이야 기가 막히네. 와 나도 움직이가 만드는 이 강박 무대. 네. 네. 자 이렇게 스테이들의 소원을 들어 봤는데요. 소원을 들어준 소감이 어땠어요 승민씨? 스테이의 소원도 소원이지만 멤버들이 진심으로 이렇게 스테이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걸 보여준거 같아서 너무 좋은 코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우. 앞으로도 주가나 수원수리센터는 꾸준히 운영될 예정이니까 우리 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코너는요. 내 아이돌의 특별한 플레이리스트 선곡 타임 위클리 플레이리스트! 광희 씨처럼 우리 스테이분들 또한 오늘이 생일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스테이키즈가 아주 색다른 무대를 준비를 했죠. 네, 저희 찬이 형이랑요. 이엔이랑 저랑 데이식스 형님들의 노력해볼게요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와, 데이식스의 노력해볼게요. 사실 승민 씨가 데이식스의 짱팬이라고. 맞아요, 맞아요. 완전 짱짱팬이어서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곡의 이유는 약간 승민 씨의 바람이 있었겠네요? 약간은 있었지만 그래도 뭔가 스테이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저희를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언제나 이렇게 항상 보듬어주시니까 뭔가 더 노력하겠다라는 저희의 마음을 담아봤습니다. 스테이를 향한 마음이 담긴 노래라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스테이키즈의 감성 넘치는 무대가 지금 재생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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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사랑해주던 그 사랑처럼 너의 모습 그대로 안아줄게요 받아줄게요 나 노력해볼게요 힘들 땐 내 옆에 뿐 기대 쉬어도 돼요 그대의 평생 편이 돼요 이해해주고 싶어요 나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던 그 사람처럼 나의 모습 그대로 안아줄게요 받아줄게요 나 노력해볼게요 사랑해주던 그 사랑처럼 너의 모습 그대로 안아줄게요 받아줄게요 나 노력해볼게요 J6 노래가 우리 또 스트레이키즈만의 느낌으로 만나니까 새로운 느낌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방찬이 노래까지 잘하면 팔방찬이에요 팔방찬이에요 팔방찬이 좋다 아예는 언제 이렇게 커서 노래까지 잘했대 그리고 승리씨는 왜요 왜요 말해봐요 입만 아프죠 세 분의 음색이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몽글몽글한 소프트키즈도 만나봤으니까 이제는 또 주특기 마라키즈를 또 만나봐야겠죠 맞습니다 중간 아이돌의 시그니처 코너 2021 랜덤플레이 댄스 퍼포먼스 하면 스트레이키즈거든요 1차 기대해봐도 되나요? 1차 시도 성공? 1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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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볍게 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에이 스트레이키즈인데 1차 성공 1차 성공 1차 성공 별거 아니래 별거 아니래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가 그러면 사냥꾼의 눈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하시고요 1차 시도 음악 주세요 호우 호우 어 밀어 밀어 어 밀어 밀어 어 밀어 밀어 야 잘한다 밀어 어 밀어 어 밀어 너무 좋아 어 밀어 너무 좋아 야 기억나 기억나 뭐야 이거 왜 이래 기억나 기억나 뭐야 이거 왜 이래 잘한다 기억나 잘한다 기억나는 게 놀라워 지금 몸이 반응해 몸이 반응해 몸이 반응해 아 여기까지는 뭐 네 무난하게 무난하게 가야죠 와 되게 파트네 와 되게 파트네 와 되게 파트네 자 됐어 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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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어 뭐야 몇 절이지? 아 2절 낄리야 아 2절 낄리야 아 아예 성공 민수 성공 하나 끝 지역이 백도원 황의 차이 출입 끝 지역이 백도원 하나 둘 셋 황의 차이 출입 끝 지역이 백도원 황의 차이 출입 끝 지역이 백도원 황의 차이 출입 끝 지역이 백도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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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의 차이 출입 끝 지역이 백도원 야 웬일이야 2절 2절 야 교통사고가 너무 나는 거 아니니? 아닙니다 야 지금 내가 필릭스를 경고를 일단 주고 계속 그래도 지켜봤는데 교통사고가 계속 나 아니 문이 없으면 어떻게 백도원 돼 아니 문 지나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아 근데 이미 어 왜 이행이 앞에 있지? 했는데 또 두 명 있어가지고 어 어디지? 1절인가 싶었어 아 펠릭스는 계속 와 근데 계속 가고 싶은데 막혀가지고 어허허허 이렇게 와 너무 헷갈린다 근데 스트레이 키즈 어떻게 지금 두 번째 곡에서 이러면 안 돼요 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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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거는 몸풀기 몸풀기였고 첫 번째 1차 몸도 안 풀렸어 내가 봤을 때는 2차 씨도 자신 있죠? 아 당연하다 이거 이거 살짝 위험합니다 여러분 자 갑니다 랜덤 플레이 댄스 2차 시도 네 자 음악 주세요 어 갈라? 와우 야 왼쪽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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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 팩 팩 야 야 이거 봐 배속해 배속 야 이거 봐 배속해 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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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한다 와 오 아유 잘했어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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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리누아 야 리누아 야 리누아 야 리누아 야 쟤는 뭐야 날이 났다 리누 야야 야 오케이 야 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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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또 한 노래야 오 그렇지 천연스러워 오 그렇지 천연스러워 천연스러워 오 그렇지 천연스러워 야 하니 위험했다 와우 처음에 깼지 이런 감정 넌 너야 걷자 바로 간장 처음을 추했다 오우 오우 와우 요호우 오우 와우 오우 하하하하 오우 랩할게 랩할게 와우 야 좀 도움드리고 난 가사랑이 누구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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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부작용 야 부작용 무슨 부작용이야 지금 아니 왜 이런거에요 왜 이렇게 된거에요 편곡을 해가지고 많은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이게 섞여있어요 지금 아 지금 뭐 있어요 편곡의 부작용 편곡의 부작용 아 편곡의 부작용이네 맞아맞아 그렇지만 또 마지막에 성공해야 드라마틱하잖아요 아 그렇겠죠 드라마를 아는 친구들이에요 네 네 자 스트레이킬즈 랜덤 플레이 댄스 3차 시도입니다 네 음악 줄으세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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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과연! 어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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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사진 잘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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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한다! 우와! 경고예요!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감성으로! 감성으로! 그렇지! 야! 이게 무슨 동물이야! 야 왜이래! 왜이래! 정신없지! 정신없지 얘들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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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와 이거 뭐야? 와 이거 뭐야? 야야야야! 야야야야! 리노 난리야! 야! 리노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와! 리노 난리야! 실패! 이거 너무 좋다 진짜! 어 리노 너무 날아다니는데? 자! 성공! 자 스트레이 키즈! 실패입니다! 예! 괜찮아! 자 저희가 여기 2011 랜덤플리 댄스를 얻었던 건 리노의 날다람쥐 같은 오! 그런 다람쥐 짤을 남기고 어떻게 이렇게 팔짝팔짝 뛰는 거올렸어! 네! 귀여운 짤을 남기고 저희는 네! 다음 검사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같이 안아주면서 끝내죠! 예! 고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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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소리꾼들! 네! 아직 성대가 지금 멀쩡하죠? 땡! 다같이! 소리꾼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 기운을 제대로 발산할 맞춤형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코너 속의 소리꾼! 우리 꿈! 우리 한 씨가 또 이 소리꾼 컨셉에 진심인 게 주간에서 고요 속의 외침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렇죠? 맞아요! 한 씨의 한 풀고 가죠! 한 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네네네네네! 자 그러면 짝꿍을 한번 골라볼까요? 자 하나를 골라주세요! 하나 둘 셋! 여기요! 예스! 바로 옆에 있는데! 예스! 바로 옆에 있는데!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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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게 이렇게 네 팀이 정해졌습니다! 첫 번째 십성 준비! 시작! 우와! 와! 어렵다! 영화야! 영화! 영화! 영화인데 아기, 아기 있어. 근데 그거, 그거, 애기, 그거, 애기. 버스베이비? 맞아요, 맞아요. 오오오와. 오오오오. 자, 하나씩 할게. 안 돼, 안 돼. 하나씩 하나씩 오케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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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2, 2, 하 1, 2 1, 2, 3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 line A line A line? A line? In Korean? What's a line in Korean? 거짓말! A line? 거짓말? A line in Korean 야 영어 들어가니까 더 헷갈려 어? 발음 하나 차이 다 저거 왜 또 말하지? 아 뭐지? 머리 앞에 딱 아 이거 자 먹는 거야 먹는 거 패스 패스 먹는 거야 오케이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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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패스 잘했다 어 우리 회사 버스 회사? 어 회사 버스 어 영어로 영어로 네 두 개 사서 어 그 이거 숙소에 있는데 숙소인데 숙소에 있는데 숙소에 있는데 어 아무도 안 써 아무도 안 써 어 어 이런 거 안 써 TMI TMI 아무도 안 써 숙소에 있는데 아무도 안 써 뭐야 5분 아니야 아니야 그 다른 거 다른 거 어 쉐이크 아니 다른 거 안 쓰는 게 이렇게 많아 아니 다른 거 안 쓰는 게 이렇게 많아 다른 거 쉐이크 쉐이크 뭐 쓰지? 아니야 아니야 블랙 원 비슷해 근데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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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로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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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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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인데 피자 피자 비싸 비싸 여기 까지입니다 여기 까지입니다 여기 까지입니다 비싸 비싸 영국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너무 귀여워 야 영국 너 너무 귀여워 아니 숙소에서 아무도 안 쓰는 거 뭐야 진짜 안 들려 아 맞아 에어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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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짬뽕을 왜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아 peut 약간 하나씩 설명 하려고 했는데 라인 아 라인 라인인줄 알았어 1 2 3 그리고 라인 이제 라인 중국집 다남았는데 어렵죠 어렵다 자 이렇게 해서 방천, 필릭스는 총 2개 성공했습니다. 얘 맞췄어? 야, 도구가 잘했어. 잘했습니다. 자, 다음! 우리 한, 그리고 승민. 와, 이현이가... 자, 이현이, 이현이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야, 해봐 봐. 하고 싶었던 말이요? 승민이 하고 한이한테. 둘 다 바보가 아니야? 야, 니가 바보 같다. 너가 차이 바보가 뜯어. 야, 니가 바보 같다. 야, 둘 다 바보 같냐. 아, 붙들어. 야, 니가 바보 같다. 귀여운 바보. 야. 야, 자기가 제일 바보 같다. 누가 뺏긴 바보 아니야? 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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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자, 준비. 시. 우리 집에. 우리 집에. TV 옆에 앉는 거. 집에. TV. 집에 줘라. 텔레비전 옆에. 옆에. 어, 텔레비전 옆에. 멤버. 금색, 앉는 거. 금색, 앉는 거. 안 들려. 어, 금색, 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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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 고기. 골드. 뭐라는지 모르겠는데 웃겨. 패스. 골드. 패스할게. 골드. 패스할게. 왜 이렇게 어려워? 진짜 어렵다. 점프 한국어로. 점. 엽. 푸. 비. 염. 염. 어. 스페이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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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스페이스바. 바지 바지. 뭐? 말해봐. 스페이스바. 스페. 패스할게. 패스. 스페이스바. 고개를 써도 돼. 고개를 써도 돼. 그. 염. 아. 말이 안 되죠. 머리 끝에. 먹는데. 머리 끝이 자라. 와. 머리 끝이 막 자라. 야. 진짜 미안하다.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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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끝도 보니. 머리 끝도 보니. 아. 탈색. 머리. 탈색. 머리가 달았어. 머리에 달린 거. 머리카락. 이어폰. 헤드폰. 귀마개. 뭐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스페이스바. 패스. 패스. 그. 창문에. 그. 창문에. 창문. 창문에. 모기 막아주는 거. 모기 막아주는 거. 모기. 죽입니다. 아예. 그것 거리 하지 말고. 모기. 막아주는 거. 모기. 야 승민이 뚫기 어렵다. 창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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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고기 먹고 싶은 거 봐. 아깝다. 창문에. 걸레. 벌레. 어 벌레. 마가. 벌레. 마가. 벌레. 마가. 방충망. 화이팅. 창민이 형. 창민이 형. 창민이 형. 너한테. 닭가슴살. 안중도. 닭가슴살. 돼지고기. 삼겹살. 돼지고기. 돼지고기. 삼겹살. 안졌나봐. 맞아. 방금 네가 말하지 않았어? 단백질. 단백질 쉐이크. 아니. 맞아? 아니. 아. 아. 전체적으로. 전체적. 전체적. 와. 브레이브걸스. 뭐야. 가오리 춤. 가오리 춤. 가오리 춤. 가오리 춤. 가오리 춤. 브레이브걸스. 야. 창민이 형. 창민이 형. 창민이 형. 너한테. 나한테. 안줬어. 에이. 스텝. 와. 와. 야. 승민이. 야. 뚫리지가 않다. 황춘망이야 황춘망. 자. 자. 이렇게 해서. 한씨와 승민씨는. 한계를 맞춰. 아. 나 잘했는데. 진짜 쉽지 않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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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다른 팀. 준비할게요. 창민아. 멤버들 하고 싶었던 얘기하세요. 창민아. 창민아. 바다. 코끼리. 바다. 코끼리. 아. 박수.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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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맞추네. 잘하네요. 자. 갑니다 이제. 자. 과연. 시작. 시작. 와. 배우. 배기름. 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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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지폴. 양궁. 배지폴. 배구하는 분. 와. 배우. 김용경 선수. 김용경 선수. 김용경 선수 사랑해요. 화이팅. 화이팅. 10분 좋아. 오케이. 스트라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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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으악. 뭐야 뭐야.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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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고라니. 사슴 닮은 거. 사슴 닮은 거. 동물. 앙. 몰라? 아악. 아악. 고라니.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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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벌칙. 벌칙으로. 마시는 거. 마시는 거. 까나리 액전. 어. 내가. 너가. 고양이. 좋아하는. 아. 고양이. 헬스. 고양이. 가슴. 내가. 고양이. 에게 있어. 아. 이거 하십시오. 고양이. 고양이. 내가 무서워해. 왜. 니가 무서워. 알레르기. 오. 야. 좋아. 아. 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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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 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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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가 더. 야채. 이제 뭐가 더. 야채. 야채. 꺾기. 여기까지. 와. 너무 귀여운데? 야. 근데. 잘했어. 잘했어. 너무 재밌다. 와. 우리 목소리가 크네. 야. 그리고 저는 이거를 성대모사로 설명하는 사람을 처음 봤어. 이해할게 내가. 고라니를. 잘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아이엔 그리고 현진. 야. 나만 막 우주에 떠 있는 것 같아. 아니야. 떠 있진 않아. 자. 과연 4개를 맞출 수 있을지. 자. 준비. 시. 하루. 새끼. 아이유. 하루. 새끼. 새끼가 들어간. 새끼. 아이유에이. 괜찮아요. 어차피 못 맞춰요. 그. 뭐랄카로. 이거. 새끼가 들어갔기 때문에. 야. 어려워. 딸. 어려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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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연기해. 입모양 입모양. 그. 그. 김밥천국. 김밥천국. 어. 아. 야. 고기서 많이 먹나봐 이거. 왜. 야 연기하지 말라.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야. 패스야. 아. 필릭스 형. 어. 필릭스. 만드는 거. 맛있는 거. 필릭스 형 만드는 거. 필릭스 형 이거 만들어요? 브라우니. 오오오. 브라우니. 오오오오. 맞췄어? 어. 이걸 지금 만들어요? 맞췄어? 대박. 그. 찬이 형. 빨강머리. 찬이 형. 찬이 형 빨강머리대. 찬이 형. 찬이 형 빨강머리대. 빨가벗을. 어. 찬이 형 빨강머리대. 어. 빨강머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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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빨강머리대. 쇠이 형. 나. 후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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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간다고 해. WM. WM. 엔터테인먼트. 야 너무. 야 그렇게 간다고. 멋있어? WM. 전문의. 야 접근 방식이 특이하다. 셔플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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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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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테인먼트. 입었을 때. 커플룩이 입었을 때. 엔터테인먼트. 커플룩이 뭐야. 어? 아유 넘기. 자리 한번 바꿔? 자리 한번 바꿔. 자 자리 한번 바꾸고. 아 뭐야. 나 하나도 모르겠는데. 자 1분 남았어. 1분 남았어. 야.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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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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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좀 크게 크게. 크게 들려. 전화시켜. 배달의 빈족. 크게 들려. 어? 전화. 전화. 패스. 자.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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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금분. 맞아. 금분 같긴 하지. 치킨. 아 치킨. 프라이드 치킨. 오오오. 여기까지. 아 아니 중간에 뭐였어. 아니. 빨간 머리를 빨개 벗으러. 나 왜 자기 빨개 벗어. 몸 좋다. 이게 앵그리 버전으로. 빨간 머리띠. 빨간 머리띠. 빨간 머리띠. 우와. 이렇게 해서. 아. 지금 아이엔 현진 팀도 총 2개를 맞췄고요. 이렇게 해서. 고요 속의 소리꾼. 우승. 우승 팀은. 세계를 마친. 리노 창빈 팀입니다. 아. 역시 역시. 우와. 잘했다. 목순이라 고생한 우승 소리꾼 팀에게는. 성대보신할씨라고 소고기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진짜로요? 진짜로?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비록 깍두기로 짝이 지어졌지만 매운맛을 제대로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블링 가득한 소고기 둘이서 잘 먹겠습니다. 우리 스트레이키즈의 진정한 소리꾼 창배시 리노씨 축하드립니다. 우리 스트레이키즈와 한바탕 재밌게 신나게 놀고 났더니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정말 재밌을 분들인데 오늘 어땠어요 주간아이돌? 저희가 한 1년 만에 왔는데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잘 놀다 갑니다. 저희도 앞으로 더 멋진 모습들을 보여드릴테니 밖에서 꼭 봐야할 때 꼭 가요! 그렇지 이거 해야지! 야 호흡절어! 우리 스트레이 만나면 해야지! 마지막까지 큰 웃음을 주네요. 우리 스트레이키즈가 마지막 인사하기 전에 다시 한 번 퀴즈 드릴게요. 주간아는 스트레이키즈에게 이것꾼이다! 정답은 바로 사랑꾼! 사랑꾼! 사랑해요! 우리 스트레이키즈가 더 많은 사랑꾼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길 바라면서 이제 인사드릴까요? 그럼 지금까지 스트레이키즈였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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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